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흐려요 오늘 아이하고 같이 학교 가는 날이에요 부모랑 같이 와서 아침에 도너츠 먹는 날이거든요 아들이 오늘 같이 가고 싶다 그래서 지금 가는 길인데 꽃나무 너무 예뻐서 영상 한번 찍어봐요 아 새소리도 들리고 학교에서 도넛 먹는 날인데요 코로나 전에는 여기 테이블 다 깔아놓고 다 모여서 먹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라인업 해가지고 음식 받아가지고 저쪽 앞에 테이블에 앉아서 먹나봐요 아 추운데 나 엄마 왜 그래? 엄마 손 한번 흔들어줘야지 엄마 손 한번 흔들어줘야지 엄마 손 한번irlerấy 당면을 넣어주세요 닭다리 를 넣어주세요 약불닭 닭다리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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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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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익어서 이게 쏙 빠지네 고춧가루 당근 전복 고춧가루 양파 3rd 양판낭 2nd 양파 저 스팸 빼먹었다 스팸을 하나 빼먹었네 소라 이건 돼서 오랫동안 쩔쩔 치킨 손으로 끓고 5분 후 먹어봅시다 사진 찍어야겠다 그쵸? 사진 찍어야겠다 사진 찍어야겠다 깻잎하고 아보카도가 되게 잘 어울리네요 맛있어요 날씨가 꾸물꾸물해서 저 일가기 싫은데 가야돼요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빠이 안녕